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비 잘 드리며 요구합니다. 와, 하늘가 주랑주랑 달려있네. 네, 꽃도 이렇게 피고 있네요. 와, 네, 예쁜 꽃. 좋은 여념 많이 해주시면 오는 예비 되세요. 네, 예쁜 꽃도 살짝 피어나고 있네요. 네, 오늘 말씀은, 네, 오늘 말씀은 와, 하늘처럼, 하늘이 예쁜 하늘 봅니다. 와, 진노 중에서도 흥미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자고 하셨습니다. 네, 여리 부위의 선물을 단물로, 엘리사가 소금을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희적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롱. 오늘도 행복한 날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샬롱. 샬롱 감사합니다. 샬롱 감사합니다. 샬롱 감사합니다.